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24학년도 사관학교 확통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이 있고요.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반복하여 이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뭐예요?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나온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져서 우리는 결국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무슨 생각? 주사위 눈의 수가 뭐가 나와야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주사위가 뭐예요? 최소 5는 나와야지만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는 5가 나오거나 6이 나와야겠다.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주사위 눈의 수가 5가 나오는 경우와 그리고 주사위 눈의 수가 6이 나오는 경우를 나눠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주사위 5가 나왔어요. 일단 그 확률을 곱해주셔야 돼요. 6분의 1이죠. 그러면 결국엔 주사위를 이제 5가 나왔으니까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다섯 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 우리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온다. 이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이라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독립시행 확률로서 5C5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사위가 6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는 6분의 1에 이번엔 여섯 번 던져서 앞면이 다섯 번 독립시행 확률 6C5의 2분의 1의 5제곱과 2분의 1의 1제곱이 되겠다. 두 개를 더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이거 더하면 이거는 6분의 1의 2분의 1의 5제곱이고요. 얘는 6분의 1과 여기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의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씁시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묶이겠네요. 2분의 1의 5제곱으로 그러면 2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게 되면 6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2는 하나 지워지면서 이게 16이 되겠고요.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얼마다? 48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얼마다? 48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России 우선 예상 아 학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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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